인포 임포스타 야 오늘 인포 잘 걸리는데? 일단 카드하는 척할게요 여러분 진짜 이거 카드로 인포 못 잡아네요 여러분 하는 척하면 저거 못 잡아네 Q팁을 주게 될 것 같은데 가서 근데 위쪽에 너무 많아 위점 빨리 올라간다 어디? 의무 의무실 지금 3명인데? CC 보고 있잖아 지금 CC 누구야? CC가 들어가는 사람은 못 봤을 수 있어? 나 지도 보고 있거든 민트? 민트 나오는.. 나왔어? 들어가고 나온 거 봤어? 1명 벤트면 민트 빼박인 듯 뭐야 지도에 3명이었어 지금 CC 노랑인거지? 민트가 들어갔다 나왔다고? 아키라고 나온 걸 수도 있다는거야? 나오면 벤트는 아니지 지금 3명이야 지도상 나왔으면 민트 아니잖아 들어간.. 들어간 사람은 본 사람 없어? 킵하자 이거 시민 죽겠다 힌트가 없어 CC 본거 없나본데? 근데 민트는 왜 신고 안했어? 어? 그러네? 민트 왜 신고 안했어? 꼬리 물렸죠? 민트감 노랑믿고 오케이 노랑믿고 가는 척 지금 약간 주도권이 저한테 있어요 지금 민트가 말이 없어 너랑 당황했죠? 지금? 오케이 투피를 하나 죽였고 하하하하 어딨냐 얘들아 킬 좀 해줘야 되는데 어디? 관리 왜 왜 치체는 전부 전부 핑크가 찾는거야? 나 핑크랑 나 핑크랑 원자로 같이 있다가 핑크는 위로가고 위로가고 난 밑으로 갔는데 나 전기실 난 전기실 들렸다가 지금 지금 창고 핑크 의심되기나? 나도 노랑같아 근데 이거 아까 나는 좀 의심되는게 씨티비 전턴에 계속 켜져있었는데 동무실 킬 들어간 사람 못본것 때문에 때문에 노랑좀 의심중이고 시체연속 두벌리포 핑크가 있어서 의심하고 있는데 둘이 맞고라하는거 보니까 둘 중 하나가 인포인거 같은데 나 아니야 얘들아 나 확실하고 갈색 여기 확실 미션 안보이지 않아? 아니야 노랑확실고 이거 핑달 둘이 커버쳐주는거 같아 내가 왜 핑크를 카바쳐 시체에 두번 리포트했다고 말한게 난데 생각하고 말하는거야? 핑크가 연속 두번 시체에 리포트했다는게 말한게 난데 내가 왜 핑크를 실드쳐 내가 의심중인데 나 핑크간다 핑 아니면 갈기역 난 왜 난 몰랐지 확신지 확시가 꺼져있는데 갈색이 애들 다 몰아가네 몰아가는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의심하는거잖아 무빙이 무빙보고 인포인줄 알면 니가 핵이냐? 아 애들이 감추가 좀 심한데 감추가 좀 심한데 감추가 심혀도 뭐할거야 감추가 심혀도 뭐할거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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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랑아 난 킬 내신 투표를 주도했다 갈받잖아 나 킬 안했어 마지막에 1킬 많아 하하하하 난 킬 내신 투표를 주도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우 임 자아 동선을 봅시다 좌측에 둘 오케이 식당에 둘 보호막 하나 참고 둘 오 애매한데 이거 킬악 애매해요 지금 너무 잘 펴져있네 하하하하하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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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전기실 앞복도 민트 전기실에 한 5명 있었는데 지도상에 야 민트야 너무 빨리 죽은거 아니냐 신경크 민트? 설명좀 해줘 왜 민트라고 하는지 흰이라고 하는지 여기 확실히 꺼진 방 아니야? 그냥 민트라고만 하지말고 나 인포 맞고 다른 한명은 하얀 상황 설명좀 어? 뭐야 민트야 왜 자폭해 아니 이길 수 있는 아니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아 왜 자폭해 야이씨 왜 자폭을 해 민트는 전기실 쪽에서 내려오고 힘은 올라간 것 같아 그 중간에서 둘이 만났고 아니 왜 갑자기 자폭을 해 충분히 흰색으로 좀 몰아갈만 했는데 충분히 미션한척 해야겠네 이거는 미션한척 안바퀴 돌고 미션한척 돌고 미션한척 돌고 미션한척 돌고 응? 방금 전기실 쪽에서 온거 누구야? 전기실 입구에 죽어있는데? 이거 흰은 아니야 나 힘이랑 붙어다님 봤어 초록이랑 흰색이랑 붙어다닌거 나도 항해실 미션하고 보호막하고 관리실 갔을 때까지 계속 만났어 나 우측 동선이라 나도 아니거든? 전기실 입구인데 이거 좌측 동선 누구야? 전기실 쪽에서 한 명 왔지 않아? 우리 관리실에 네 명이였거든? 내 기억이 맞으면 핑크 초록 흰색 나였는데 핑크는 어디에서 온거야? 난 항해실에 있었어 누랑 지금 항해실? 전기름 미션 완료 하이색아 너 어디에서 온거야? 기름 미션이면 자측 아니야? 네 파랑 안만났어? 아 왜 존댓말해 나도 존댓말 해야될거 같잖아 이거 동선상 갈색이 유력하긴 한데 어차피 인포 한 명이니까 의심으로 의심만 하고 일단 동선상 핑크 갈색 노랑 의심 의심만 하자 인포 한 명이니까 지금 시민이 유리해 의심만 해 킵 오케이 투표 지배하고 있어 다행이다 의심만 하고 킵 인포 한 명이라 시민이 유리해 시민 죽이지 말자 야 초록아 계속 뭉치자고 하면 어떡해 내가 활동을 못하잖아 어? 내가 활동을 못하잖아 완전 뭉쳐있을 생각인가? 이거 그냥 빨리 케이크 돌려서 다 죽여버리자 시체 발견되면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받거든요 가만한 전기실 미션하는 척 아직 미션이 좀 남았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돼요 마치 시민인 것처럼 딱 보여주고 아부다 어디있냐 어어어? 얘 봐라? 민트야 가만히 있을 것이지 이게 지금 무슨 짓? 지금 의무실아나 아이색이랑 초록에 붙어있네 와 어이크 ят 아 클래식에 안 나온다 큰일났다 아 그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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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트야 민트야 그러지마 오호라 나 지도보는데 식당 창고 닫히고 나서 열리고 나서 전기실 앞쪽 오니까 핑크 죽어있다 초록이 아님 가르나님 식당 창고 닫혔을 때 흰색 식당이었지 여기 이뻐 나갔어 잘 나갔다 살짝 보였거든 나 관리실에 있을 때 문 열리고 나랑 계속 같이 다닌 초록이는 야 우리 거리 두면서 뭉치자 그럼 흰색은 인포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노랑 초록 칼색 중 하나인데 초록 칼색 계속 같이 있었어 가리랑 난 아니야 쿡쿡 초록 뭐야 노랑 남았는데 초록아 그리고 미션쯤 해 우리 미션 한 칸 남았네 과연 왜 의심하남 흰색이 나 봤으니까 관리실에 있던 거 예리한데 한 명 보내야 되는데 어떡할래 킵할래 의심하고 갈래 뭉치자 에이 퇴 킵하자 오케이 오케이 어렵다 새록이 계속 뭉치자고 하니까 너무 어렵다 야 사막님 이봐 한번 뭉치자 완전 어렵다 와 전기 꺼버리고요 여기서 노랑을 죽이고 내려가 그리고 켜질때 우리 지도를 봐 미션으로 빨리 안 끝나면 되는데 허허허허허허 딸이다 우리 세 명 같이 있는데 나? 딸이 초록아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야? 아니 난 몰라 갈색 초록 나 같이 있는데 왜 나라고 하냐 흰색아 넌 어딘데 어딘데 전등키로 안 와 나 아니야 희나님 아니 우리 세 명 같이 있는데 흰색이 아닐 수가 있어? 흰색 아니야? 나 전기실 너 전기실이라고? 우리 세 명 전기실이었는데? 흰색 거짓말 안 나? 전등 켜지고 바로 문 닫혀서 우리 세 명 갇혀있었는데 너 혼자 딴 곳이었잖아 그리고 시체 리포트 없고 하얀다네 이거 인색이야 거짓말 하네 전기실이라고 오타된거 같아 물어봐 나 인색감 흰흰흤 진짜 아니야 알지 당연히 진짜 아닌거 알지 Dag나닌거 아니지 흰흨흰흥 이생아 잘가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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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색아 안녕 얘들아 얘들아 뭐해 거기서 2분정도씩 돌리려고 뛰어 뛰어 날 뛰어와 얘들아 들어오면서 환상의 날이 한번 보고 어 아이고 원자로로 끝나는거니 갈새가 왜 안오니 갈새가 왜 안오니 왜 안와 갈새가 그렇지 빨리 죽일 수 없지 상부하고 났구요 어디로 갈거야 어디 이 버전씨만 눌리면 돼 이 버전씨만 눌리면 이길 수 있어 달려 아 병원아 달려 할 수 있어 문이 열리기 시작해 간다 헤헷 헤헷 에너지 추격받았어 너무좋았다 너무 좋았다 너무 더 춥긴다 민포되면 빨부터 간다 아하하하하하 나부터 죽이네 너무좋구여 안녕